서울 삼각산 화계사가 사찰로서는 최초로 디지털 불전함을 개설했습니다. 화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종교활동의 증가와 디지털 시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찰을 방문할 수 없는 신도와 불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디지털 불전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화계사의 디지털 불전함은 단순한 시주 개념이 아닌 각종 기도 접수와 시주금, 연등 접수 등을 모바일을 이용해 직접 보시할 수 있습니다. 회원가입은 QR 스캔과 링크 접속,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과 다르게 모바일에서 보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